주희가 끝났군요 주희가 끝났군요 주희가 끝나고 이것도 브루노가 쓰면 재료가 짱나 한번 확인할게요 와 이것도 브루노가 하면 이거 하나 쓰네요 어쩐지 아까 이상하더라 아까 하나만 만들어지더라 브루노는 진짜 상매졌네 에필스프 에필스프 생존하기 생존하기 찐대를 만들어 침대를 만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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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방판이 와야 되는데... okay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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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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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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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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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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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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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수집하니 계속 살아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수집을 할게요 아! 도끼 갖고 갔나 깜빡했다 전에는 매일 터치입니다 요리해서 좌우에 더 애매하게 갔나올 수 있습니다 아! 이 영상에서 띡고 싶습니다 여전히 띡고 싶습니다 여기가 더 오래 된다고 합니다 그냥 여전히 띡고 싶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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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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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